이게 유리 문이잖아, 뽀얄? 나오세요! 뽀얄? 정말 화장도 안 했으면 얼굴이 되고 싶다. 아유, 군대상이지. 무서워. 죽는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배우 한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홍보대사가 되어서요. 오늘 개막식이 있어서 레디카펫에 참석하려고 오랜만에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끝! 근데 오늘 비가 와서 좀 걱정이에요. 햇빛이 쨍쨍할 걸 예상하고 고른 오신들. 부디 넘어지지만... 제가 원래 제천국제 음악영화제에 관심도 많이 있었고, 꼭 참석해보고 싶었었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일정에 맞지 않아서 참석을 못했다가, 아, 올해는 꼭 가봐야지 했었는데,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제가 이번에 홍보대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 제천국제 음악영화제는 다른 영화제랑은 조금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음악영화제에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음악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없이 굉장히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즐길 수 있는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레이고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표를 보니까 진짜 많은 영화가 하는 줄 몰랐었어요. 그래서 조금 스케줄을 타이트하게 잘 짜서 최대한 알차게 영화를 많이 즐기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피톤 프로젝트가 없는 거야?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심규선씨랑. 우리나라 영화제가 점점 커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관심이 많이 생겨서 연기를 하는 배우 입장에서 뿌듯한 얼굴이 자랑스럽고. 되게 배고 싶다. 아싸!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먹자. 어. 맞지? 장난이지? 제대로지? 사람이 먹어야 돼. 먼저 제천국제 음악영화제 13번째 개방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굉장히 행복하고 기쁩니다. 영어제명이 나가야 돼서 미리 쓰고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달라고. 점점 세상에 오는 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헤헤헤헤. 예쁘다. 놀러왔다. 맥주으로 축하드립니다. 웰컴 투 마이. 뛰자. 황파이. 와! 예쁘다. 우와! 너무 예뻐! 여기를 찍어야지. 응. 그치? 응! 이거 뭐야? 너무 예쁘다. 찍고 싶어 사진. 사랑하자. 끝. 영화문 학현의 자리에 홍보대사를 자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가! 제천 홍보대사 갔다. 네. 아름다운 도시인 제천에서 올게요. 바이바이. 영화제에서 만나요. 안녕! 이뻐요! 지금 비가 와서. 비가 오고 싶어. 잠시 후에 시스템 엘스페션 국제학원 영화제 개발식 시각회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인사 한 번 들어볼까요?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제13의 홍보대사를 맡은 대관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진 영화와 그리고 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또 이렇게 비도 오면 불구하고 아름다운 제천의 풍경 속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희 역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영화제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 영화와 음악의 화면 속에서 아무쪼록 행복한 시간 그리고 좋은 추억 많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정밖을 보라 nou 늦은 점심을 먹고 가았어요. 네 여기에 두 두 두 두 두 한번 한번 세차好像 이렇게 이리와. 울어. 맛있어 봐. 얘 봐 뒤집어졌어. 지금 제일 맛있어. 이리와. 다 쫄어가지고. 개만해. 안 돼. 나랑 비슷해요 키가. 난 개만해. 걷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번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처음 오게 됐는데. 또 홍보대사로서 참석을 할 수 있었어가지고. 뿌듯한 시간이기도 했고요. 제천을 이렇게 둘러본 적은 처음인데.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실 굉장히 덜 떴어요. 날씨 덕분에. 굉장히 재밌게 기분 좋게 즐기다가 돌아갑니다.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뿅.